자 어제 있었던 일이죠. 월드 래피드 챔피언십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매그너스 칼슨이 8승 3우 1패로 래피드 챔피언이 되었구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을 장식한 챔피언을 결정지은 13라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슨이 이번 대회에서 B3도 뒀었고 C4도 두고 D4도 뒀었는데요. 한번도 E4는 안뒀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경기는 E4를 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걸 왜 뒀느냐. 지금 상대방인 막스듈루 선수가 시실리안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라인을 많이 두거든요. 주력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걸 들어가서 저격하려고 E4를 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E4를 했을 때 막스듈루 선수는 C5를 들어갔구요. 자 또 칼슨이 시실리안 상대로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아마도 처음부터 나이트 들어가서 뒤포치는 이 오픈 시실리안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오픈 시실리안이 특히나 퀸사이드 캐슬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퀸사이드 캐슬링 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픈 시실리안을 했구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NC6를 두는게 시실리안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막스듈루 선수의 주력 오프닝이고 이거를 일부러 저격하려고 온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슨이 비숍 G5를 했습니다. 자 비숍 G5 자체는 퀸 D2 하면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할 생각이구요. 흑 입장에서는 E6가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개들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먹으면서 이쪽 Nd5가 너무 세져요. 예를 들면은 E5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쭉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흑 입장에서는 불편할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보통은 E6로 딱 마무리해주는 이 D5 지점을 컨트롤 해주는게 많구요. 또 비숍도 E7으로 전개를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서로간의 일반적인 전개는 이제 퀸 D2 퀸사이드 캐슬링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A6 자 A6는 B5 하면서 퀸사이드 폰 푸시를 하려는 행동이구요. 그 다음에 캐슬링 Bd7 자 시실리안 클래시컬에서는 이쪽 전개를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이렇게 B를 지켜주면서 B5 같은 수로 폰 푸시를 빨리 하는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B5 빨리 하려고 얘를 먼저 지켜줘야만 B5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d7하고 B5 할건데 자 여기서 큰 흐름이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100은 여기서 F4를 치는 라인이냐 F3를 하는거냐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구요. F4 같은 경우는 F5나 E5 이렇게 미는 쪽으로 스토리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G4, G5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갈라지는데 칼슬링은 여기서 F3 계열을 했죠. 그러면 조만간에 H4, G4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할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퀸사이드로 캐스터링 한겁니다. 오른쪽을 폰스톰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실전은 나이트로 먹고 나서 비숍 전개 그 다음에 킹 B1 킹 위치를 조금 더 좋게 하는거구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흑도 B5 자 어느정도 서로간에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100은 이쪽 폰을 밀건데 흑도 퀸사이드 공격을 할 예정인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런 형태로 폰스톰이 되는거는 비길 가능성보다 서로가 킹을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장이 꾸려진거고 칼슨도 이걸 원한거고 막스돌루 선수도 이걸 원한겁니다. 자 H4, 룩B8, G4, B4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폰스톰으로 킹을 향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구요. N2, 그 다음에 A5 흑도 아무래도 A4, B3 이렇게까지 갈건데요. 100은 NG3 먼저 가구요. 자 그 다음에 퀸 전개하고 B3 했습니다. B3 나가있던 애를 굳이 왜 뒤로 빼느냐 그건 바로 G5을 하려고 B3을 치워주는겁니다. 게다가 G5 할 때 NH5로 도망가는 것도 예방하려고 NG3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있죠. 자 룩C8 네 C2 지점에 대한 체크를 할 생각이고 룩H2로 지킵니다. 자 이걸 당장에 Bd3로 지키는건 물론 가능은 하지만 룩과 퀸을 살짝 끊어놓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룩H2가 조금 더 영리하다고 봅니다.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수비도 하는 적절한 수죠. 자 여기서 흑은 센터싸움 D5를 하는데요. 이게 센터싸움이면서 퀸이 나이트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먹거나 할 수 없고 닫아야겠죠. 자 이렇게 미는 선택을 했을 때 흑은 캐슬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트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얘를 먹는거는 비숍으로 얘를 먹은 다음에 흑도 얘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폰이 이렇게 사라지는 쪽을 이제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유지하는 쪽인 그냥 가만히 아직 먹진 않습니다. 캐슬링 이후에 자 그 다음은 이제 백은 어떻게 하느냐 걸리적거리는 이 룩C8을 이제 비숍으로 쫓아내고 나서 다시 비숍D3 위치를 잡습니다. 킹사이드 공격을 양쪽 비숍이 강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폰도 밀거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흑이 근데 아직 흑은 퀸사이드 공격을 하기엔 아직 시간이 멀었죠. 그래서 지금은 칼선이 더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룩C8 반대쪽 룩으로 이렇게 왔구요. 자 아직도 백이 얘를 먹는거는 흑도 얘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퀸 F4 네 지금 지켜줍니다. F4가 비숍으로도 지켜주고 이제는 얘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나이트가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G5 폰을 미는 선택들을 하고 있구요. 자 아무래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는게 흑 입장에선 수비적으로 좋기 때문에 비숍 C5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숍 하나를 없앰으로써 킹을 좀 더 수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먹고 나서 H5로 칼스는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구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숍도 없애주면 더욱 더 킹사이드 공격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배드비숍 자기 폰한테 가로막혀서 움직임이 좀 불편한 이 배드비숍도 지금 해결하려고 비숍 B5에 갑니다. 나름 논리적인데 너무 늦었죠. 칼슨은 벌써부터 공격에 대한 준비가 들어갑니다. 칼슨의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는 정말 멋진 희생 비숍 테익스 H7을 들어갑니다. 자 이 희생 이후에 거의 강제로 게임이 거의 끝날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안 먹는 형태는 이미 폰 다운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폰 공격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고 결국 승부수를 띄웁니다. 먹는 선택을 하거든요. 희생 이후에 바로 칼슨이 원했던 공격 G6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폰을 먹을 수도 있고 D로도 갈 수 있는데 D로 가면은 퀸으로 먹으면서 H6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전은 F takes G6 하고 나서 여기서 퀸 F7 들어갑니다. 사실 얘를 먹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얘를 먹어요. 그러면 공격이 물론 100이 더 공격이 이어지겠지만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칼슨의 선택은 이 G6 이후에 먹고 나서 정말 멋있게도 퀸 F7으로 먼저 양쪽 이 지점을 지켜주고 얘를 먹으면 메이트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보인대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 퀸 F7도 정말 멋졌던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커버해주고 이제 먹겠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흑 입장에서는 백이 얘를 먹는 것은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G5으로 클로즈하게 닫았지만 백이 마무리 공격이 들어갑니다. H6 들어가죠. 자 H6는 이제 흑이 먼저 먹을 수는 없고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이 결국 흑이 한 턴을 넘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룩 C7 이런 걸로 넘긴다 하더라도 H takes G7 하면서 결국에 룩으로 체크고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는 체크메이트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H6에서 흑은 바로 기권했습니다. 자 칼슨은 첫 번째 래피드 챔피언은 아니고 무려 네 번째 달성을 한 겁니다. 자 2014년도 때도 칼슨이 래피드 챔피언이었고 2015도 그렇고 2019 때도 래피드 챔피언이었었는데 작년에 노디르백 선수한테는 뺏겼었다가 올해 다시 래피드 챔피언을 되찾아왔죠. 참고로 이 기간 동안 전부 칼슨이 스탠다드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스탠다드를 잘하면 래피드도 잘한다는 그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올해 월드 래피드 챔피언이 된 칼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대회는 칼슨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자 오늘 블리츠 챔피언십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칼슨이 과연 스탠다드 래피드 블리츠 3관왕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